그러세요 핀 이거로 안 뽑아진다면?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 쟤가 어떻게뿐 했냐? 그러면 그냥 빠져 오 빠졌다 오케이 하고 하고 오옹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아이고 조입 시작 이게 타이어 한쪽이 들어가네 한쪽은 발전이 된다 이렇게 하고 왜 올려놔서 밑에 다 들어갔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에다가 찍어야지 찍어야지 다시 들어가 깜짝 놀랄